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불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0편 10편에서 18편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여와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셋째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넷째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0편에서 18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지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0편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우리로다. 10편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10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10편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석을 먹으면서 여호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15편 다위세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꼬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0편 16편 다위세 믹담 가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나는 어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18편 여하의 종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하께서 다위스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위시 이 노래의 말로 여하께 아래여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하는 나의 판석이시오 나의 요세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하께 아리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하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아뭄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하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귀래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니 그러므로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절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우려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팔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슬쩍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육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처럼 권한 중에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성경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